다육이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다육이 분갈이 하려고 하는데요. 깊잎장에서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 못난이들 지금 소환해가지고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갈이를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분갈이를 못했던 녀석들 한꺼번에 지금 분갈이 하려고 다 소환했는데 얘는 사라이메예요. 여러분들 사라이메입니다. 이 사라이메는요. 예전에 행복한 꽃 현아다육님께서 소개를 했었던 그 다육이 농장 이름이 청명농장이었나? 어쨌건 그 농장에서 판매를 했었던 사라이메인데 그 당시 이 사라이메가 얼마였냐면요. 만원이 넘었습니다. 이 쪼꼬미 종자포트를 이렇게 그 당시에 쪼꼬미 종자포트가 막 열풍처럼 유행을 하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사라이메 자체는 워낙에 저는 종자로밖에 만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프리티 다육에서 얘네들 엄청 크게 이 새빨간 애랑 녹빛 있는 애들이 왔고 구름 다육에서도 이 사라이메 색깔이 있는 거 말고 사장님 댁에서는 저는 이제 색깔이 이제 얘가 들락들락 해가지고 제가 뗐어요. 이 사라이메에도 목대에서 애기가 되게 위태위태하게 붙어있어가지고 얘도 잘하면 지금 떨어질 지금 판입니다. 새해 소망을 어떻게 빌었더라? 다육이 분갈이 할 때 자고 분리 좀 안되게 해주세요. 마른잎 될 때 하엽 좀 생잎 좀 안찍게 안찍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건만 소용이 없어요. 아까도 이 사라이메 큰애 군생 분갈이 하다가 냅다 찍었습니다. 냅다 찍어가지고 자 요 녀석은요 롱분 어 롱분 거의 다 썼다 롱분 거의 다 썼다 요 롱분에다가 분갈이 할 건데요 요만한 사이즈 롱분은 솔직히 제가 나 진짜 요만한 사이즈 콩분 진짜 안 써 이제 저 진짜 그랬거든요 또 찾게 돼 어쩔 수 없어 이 돌고 도는 이 그게 어쩔 수 없어요 희한해 진짜로 희한해 헐 헐 분리됐어 이 잘됐다 수영도 진짜 이상해가지고 미웠는데 요렇게 요렇게 잡아서 넣으면 되겠죠 아우 예쁘다 이쁘단다 또 지가 해놓고서 지가 딱 분리시켜놓고서는 이쁘단다 그럼 이쁘다고 해야죠 지는 모지랭이에요 이럴 순 없잖아요 수영을 잡아 아니 근데 너무 웃긴게 뭔 사라이메가 목대가 이렇게 나와 응? 그리고 사라이메 삘이 나는 그 애들 많아요 루미너스 그 다음에 또 키스키스도 이 사라이메의 어떤 그런 이 색감이 폭 넣어버릴 걸 그랬나 아 넣을 수도 있고 이걸 뽑아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수영 교정할 때요 맨 처음부터 깊게 넣은 애들은 나중에 뽑아낼 수 있지만 이렇게 안 넣은 애들은 깊게 다시 넣을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목대에 있는 애들은 처음부터 조금 깊게 넣은 다음에 수영 마음에 안 들면 살살살살 뽑아서 해야 되니까 일단은 어떻게? 깊게 넣어야 합니다 아기 너 일로 와 조그만 게 그냥 딱 그냥 사라이메 그냥 묵은 얼굴을 하고 있어 도도하게 지지배들 귀여워 예쁘죠? 큰 대품도 나름 재밌는데 이런 조그만 애기들도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 예쁘질 수가 없거든요 죽지 않으면 예뻐져요 죽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큰아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되게 과격하게 그 표현을 썼죠 죽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제가 처음에 다육성을 할 때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막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되게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이 귀에 거슬리지 않아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산철수전 공중인전 다 겪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 녀석은 뭐여 이름표가 몇 개야 라우톱 아니야 라우리바슨도 아니야 이런 엉뚱한 이게 세토사 이 세토사는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데 털 몽탱이 있는 거 안 좋아하는데 얘는 제가 가격대가 싸서 그냥 샀다가 여전히 사랑을 저한테 못 받고 내박쳐져 있는데 그 와중에 털이 있는 애들 중에서 가장 색이 잘 든 게 너무 오랫동안 제가 분갈이를 안 해준 거예요 안 이쁘니까 안 쳐다보고 싶어서 게다가 한 해에 생장점이 탔어 타서 자연스럽게 꼬집어져가지고 이 생장점 타는 게 이렇게까지 크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가지고 지가 꼬집어져서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얘한테 한 4,5년 된 것 같아요 요 랩에도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습니다 잘됐다 따로 심으실 거야 수영교정 못됐죠 떨어졌는데 어우 잘됐다 이러면서 씹을 거 있고 얄밉게 얄밉딱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와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그리고 색깔이 그나마 털복싱이들이 색이 난 게 야요 다른 애들은 왜 이렇게 색이 안 나요 도대체 아이고 여기도 있네 준비 세팅 딱 해놓고 딴 화분에다가 딱 넣는 거 봐 이렇게 예쁘게 키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아 이쁘다 너 이제 예쁘다 할게 좀 예쁘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털복싱이들 지금 화분 바짝 낮춰가지고 목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바짝 낮췄죠 나 지금 돌림판 쓰는데 왜 다육이 화분을 돌리고 있는겨 뭐여 이게 어디 이름표는 되도 않는 이름표 너매 이름표로 막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주수다가 막 다 얘 세토사요 세토사 털 달리네 제가 키우는 털 달리네 중에서 색 제일 예쁘네 확실히 안 좋아하는 다육은요 분갈이를 안 해주게 되더라고요 너무 희한하게 그러면 안 되나 죄송합니다 세토사 농사 지는 사장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털 달리네 중에서 애를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지는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이뻐졌네요 이쁘네요 그쵸 농사 지으시는 분들 얼마나 속상해요 내 새끼가 안 이쁘다고 그냥 공개적으로 막 그냥 이쁘네요 이뻐졌습니다 털 달린다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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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그 칼랑코의 애들 중에서 백토이 흑토이 토이 웅동자 이런 애들 털 달려있고 또 또 많죠 이런 애들 이 부류에 있는 녀석들 와우 여기까지 잠깐만 지금 이제 시작했나 계속 분갈이를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두 개 분갈이 했나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자 롱보는 지금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고요 진짜 휴밀리스 나와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휴밀리스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분갈이 한 에어라고 하는 애랑 똑같이 생겼어요 21년 얘도 얘도 2년 됐네 아 뿌리가 깡땡이가 있는 고사된 부분이 있어서 자 고사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고사돼서 요렇게 요렇게 요 부분 떼어냅니다 이렇게 그 바깥으로 요렇게 지금 다른 쪽으로 뿌리를 이렇게 됐죠 대견하고 대단합니다 이 뿌리들을 가져갈 수는 없고요 요만큼만 가져가겠습니다 애썼다 고생했다 산이라고 자 요 롱본에다가 얘 얼굴을 이렇게 싹 넣어주려고 이쁘네 괜찮네 이럴수가 기천도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다시 넣으면 되죠 뭐 기천은 애가 건들렁 건들렁 해갖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심을 해야 되나 이렇게 건들건들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여러개가 있어서 서로 기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다른 데다가 어떻게 좀 해볼 제 친구들이 있어 제 형제들이 있거든요 제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하고 어떻게 해보고 자 요 휴밀레스는 여기에다가 심어줄지 아니면은 단지화분에다가 여기 요 스타일 화분에다가 여기다 딱 심으면 딱 떼거든요 이쁘죠 얘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이쁘다 엄청 지금 공간을 지금 제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대박이야 대박이야 뭔 생각으로 저렇게 큰 데다 식재를 해줬을까 이 휴밀레스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똑같은 휴밀레스 지금 형제가 또 있거든요 아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겠네 이 휴밀레스 너무 이쁘죠 제가 초보 다영맘부터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콩분에 들어가는 애들은 제가 초보 다영맘부터 키워갖고 얼굴을 엄청 시리 그렇게 키운 게 아니라 애기 얼굴에 쫄려 저는 이거를 4년 5년 동안 쫄렸는데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쪼꼬미 포트 애들은 4년 5년 동안 쫄려서 나오는 애들 아니에요 속성으로 쫄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뻐 신기해 나도 그렇게 키우고 싶어 속성으로 쫄리고 싶어 알려달라 이 칼슘제 같은 이런 생장 억제 칼슘제가 생장 억제의 어떤 그런 역할도 한대요 애들한테 입장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 여름에 화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예방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생장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대요 생장 억제제 자체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애들이 그냥 좀 굳혀지게 생장하지 못하고 굳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약품이 이제 이런 기술들 약품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얼핏 제가 근데 뭐 칼슘제는 아니겠죠 뭐 하러 칼슘제를 그렇게 하겠어요 아예 그냥 배추도 그렇게 한다면서요 억제제 넣는다면서요 농사 지으실 때 그래서 배추 생장 억제제 넣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싹 말려가지고 아블뜩하지 않게 그렇게 만든다면서요 화해에서만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놀라셨다고요 모르셨으면 그러실 수 있어요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해밀리스 오늘 분갈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쟤네들 이름 이제 써줘야 되겠다 세토사랑 사라이네 진짜 예쁘다 놀라셨다고요 갑자기 감탄을 해가지고 너무 이쁘다 분갈이를 이번에 이 꼬맹이들 다 알거에요 너무 예뻐서 자 이렇게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죠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저 꼬맹이 화분들한테 다 알기 생각이에요 너무 예뻐가지고 자 이렇게 단지에다가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죠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